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60년생 초록은 동색같은 편이 되어주자. 72년생 미련의 끈을 잘라 초심을 지켜내자. 84년생 주변 어려움의 버팀목이 되어주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근거없는 자신감 낭패를 볼 수 있다. 61년생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73년생 사내진미 가득 대접을 받아보자. 85년생 눈썰미와 판단력 칭찬을 얻어낸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빈손수고에도 정성을 더해주자. 62년생 처음인 듯 가슴 설레는 사랑이 온다. 74년생 누가 먼저가 아닌 책임을 가져보자. 86년생 힘찬 기지개로 부진을 깨워주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꼼꼼한 마무리 분명함을 더해주자. 63년생 오지 않는 약속 방법을 달리하자. 75년생 견우직녀처럼 기다린 인연을 볼 수 있다. 87년생 지나치기 어려운 유혹이 다가선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부자 곶간 통 큰 인심을 보여주자. 64년생 외로움 채워주는 재미에 나서보자. 76년생 슬픈 울음은 무용담이 되어준다. 88년생 몸을 아끼지 않는 고생에 나서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대답이 어렵다. 겁쟁이가 되어주자. 65년생 짐작하지 말자. 기대는 엇나간다. 77년생 언제나 그 자리 뿌리를 내려보자. 89년생 어서 오라반기는 걸음에 나서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충분히 행복하다. 신선 노름해보자. 66년생 정성 가득 선물. 마음을 나눠보자. 78년생 험하고 굳은 일로 인정받아내자. 90년생 가슴찐한 감동 눈시울이 붉어진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고마움을 모른다. 제값을 받아내자. 67년생 더 큰 웃음으로 위기를 벗어나자. 79년생 눈에 보여도 저울질을 더해보자. 91년생 조바심이 아닌 기다림을 즐겨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긴병의 효자 없다. 미련을 털어내자. 68년생 대답은 짧게 신천으로 가야 한다. 80년생 칭찬 없는 수고 푸념만 늘어간다. 92년생 있을 수 없는 일에 반전을 볼 수 있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엎드려 절받기 말없이 보여주자. 69년생 어둠이었던 부진 희망이 다시 온다. 81년생 피하지 않는 유종의 미를 걷어보자. 93년생 부러움이 아닌 배울 점을 찾아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기쁘고 좋은 날 소원 성취할 수 있다. 70년생 버리기 아깝다 소중함을 지켜내자. 82년생 모른 청 무관심 목석이 되어보자. 94년생 보내는 이별 쓸쓸함이 남겨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지독한 고통 가난에서 벗어나자. 71년생 자만이 아닌 부끄러움을 알아보자. 83년생 훈장을 단 듯 뿌듯함이 커져간다. 95년생 불편함을 이겨야 진짜를 볼 수 있다. 3년생 실수 한강도의 매력이 아닙니다. 25년생 shortfall 64년생 치독 Untied 사람들이 저항을 안고 있는 법을 알아보자. 85년생 불편함을 알아보자. 95년생 불편함을 알아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